36번 봅시다. 여러 개 꺾여져 있고 각도는 없고 ABCD만 있고 36번 홀란하나 볼때. 그때 A부터 D까지 구한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. 됐어? 꺾어지는 부분에 평균선을 껐을 때 샥샥 샥샥 무슨각? A각. 왜? 동의각. 그렇지. 그럼 여기도 뭐야? A. 왜? 막꼭지가. 됐어? 자 이제 보라색 갈게요. 꺾어지는 거 여기 색 시크면 샥샥샥이지. 자 여기에 몇 도? A플러스 B죠. 정확하게. 그럼 역시 여기도 몇 도? A플러스 B. 아까 굳이 찾을 필요 없으면 이렇게 찾아. F. 동의각으로. 이해가죠? 그 다음 다시 이제 연파란색으로 갈게요. 이번에 동의각으로 한번 가볼까? 이렇게 한번 가보자. 됐어요? 그러면 여기가 A플러스 B플러스 C지? 네. 그럼 여기가 뭐예요? A플러스 B. 그렇지. 이렇게 F로 본다면 A플러스 B플러스 C지. 아까 굳이 갈 필요 없지. 그지? 그러면은 다시 빨간색으로 가면 여기 36도지? 여기도 몇 도야? 36도죠. 여기서 이렇게 쪼개도 돼. 삼각형으로. 삼각형으로 쪼개서 봐도 되는데 굳이 보기 싫다면. 여기 각도가 A플러스 B플러스 C플러스 D지? 이거 이해가 안가요? 그럼 Z 봅시다. 샥 샥 샥 샥이지? 이해가야 안가요? 이거 Z 를 안 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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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. 이거 Z 를 보여야 돼. 나 히터 틀었냐? 왜 이렇게 덥냐? 여기. 여건이 너무 약해요. 어? 왜 이러지? 이상하네. 지금 똑같이 셔야 돼. 형이 여기서 다 있나? 저거랑 늦긴 한데 더. 그럼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? A플러스 B플러스 C플러스 D가 되겠지? 맞아 맞아. 그럼 A플러스 B플러스 C플러스 D는 180에서 36만 빼면 되겠죠? 몇 도야? 140. 40. 4도 나오고 있죠. 지금 됐어 지금은? 응. 100. 45. 6,000. 46. 43. 48.